야 쟤 어떠냐? 죽이지 않냐? 별로다? 쟤 어때? 포리너 포리너! 오 와더파드! 별로야... 제미 제미! 유이모에 관심 없다 야 쟤 어떠냐 쟤? 내 맘에 쏙 든다 저기야 죽었어? 그러고 이리 마 얼마나 착해 보이냐 저기요 왜... 왜 그러시는데요? 네 초면에 죄송하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부탁이요? 젖 좀 주세요 네? 참 부끄럽게... 제가 먹을 건 아니고요 조금만 어떻게 주시면... 뭐 이런 게 다 있노? 내가 만만해? 거대는 멀쩡해가 와! 네가 주라 영월! 에잇! 하... 내가 아주 너 때문에 돌겠다 정말... 야! 그냥 좀 먹으라 좀 어? 인스턴트 왜 안 먹는데 왜? 아빠... 나는 우유가 싫어 좀 울지 좀 마 우유가 좋아 우유! 지겠네 이제 누가 좀 젖 좀 들어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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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도 효도르처럼 파이터가 되고 싶은 거냐? 아닙니다. 효도류를 하고 싶습니다. 효도류를? 효도류를? 효도류! 매번 왜이러니? 애 찾겠다 진짜! 너 어디 그래 이 새끼야! 맨날 그렇게 쌈박질이나 하려면 장가가서 애나 봐. 너랑 똑같은 놈 나서 똑같이 속 썩어봐라. 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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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부터 죽이려고 환장했어! 어? 뭐야? 난 010, 2085, 305. 난? 뭐 이런 게 다 있어. 아저씨! 여덟! 빨리! 지난번 거기에다 박히는 오면 되지? 오케이. 네들 학생 맞아? 까마귀 고개 처먹었어? 메타작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또 주먹질이야? 선생님 저희 자랑도 아니에요. 남성고 새끼들이 불러낸 거라니까요. 가만히 있는 니들을 걔들이 왜 불러내? 어? 한 손으로 박수 소리 나는 거 봤어? 이 꼴통새끼들아. 내일 교무회의에서 니들 정학시킬지 퇴학시킬지 결정나니까 각오들 단단히 하고 있어. 그리고! 내일까지 부모님 모셔와. 기석이놈도 내일까지 꼭 오라 그래! 알았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빨리 가! 애들 때리지 말고! 2번에서 5번까지는 학교에 갔고. 1번은 외출했고. 6번은 있고, 7번은 있고. 9번은 여기 있고. 어? 8번이 없네? 야! 여보! 8번이 없어! 8번 좀 찾아봐! 아, 잘 찾아봐! 범마! 김범! 뽐뽀르뽐뽐뽐뽐뽐뽐뽐뽐뽐뽐뽐뽐뽐뽐뽐! 아휴! 아휴, 일루와! 너 또 잠 어디 또 나갔어? 나 학교 갈래! 쟤 뭐냐는 거야? 학교 간다는데? 학교..? 완전 벌렀어. 오늘부터 우리 반에서 함께 공부하게 될 김별이다. 안녕. 여기 김별은 너희들은 감히 꿈도 못 꾸는 과학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만 도맡아하다 온 학생이야.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만 있어보자. 학습 여건이 좋은 자리가. 왜 학습 여건 제일 안 좋은 데인데? 뭐야? 안녕? 또 보내? 난 김별. 이런 걸 인연이라고 하나? 암튼, 별이가 원해서 네 옆에 앉은 거니까 학교 생활 잘 도와주도록 해. 알았어? 이상. 하라야, 성수해 잘해. 야, 좋은 말로 할 때 네 자리 찾아가라. 안 가? 가. 너 눈 꼭 꼈어. 알어? 오른쪽 말고 왼쪽. 야, 기석이 연락 안 되냐? 통화 안 돼. 이따 집에 가서 돌리지 뭐. 이번에 타이슨이 진짜 자를지도 모를 것 같은데. 심각하단 말이야. 아, 새끼가 가끔씩 학교도 좀 나오고 그러지. 에이씨. 야리, 너. 야리, 너. 야, 따가리지. 응. 야, 너 뭐야? 흡연은 규칙에 유비되는 행동이야. 학생에선 안 돼. 담배에 2천 가지 안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고, 중독성이 강해서 미국에서는 이미 마약률을 분류됐거든. 그리고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암발병률이 두 배 이상이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 야, 시끄럽다. 가라. 야, 내라. 특히 20세 이전에 담배를 시작한 흡연자는 폐암을 비롯해 후두암, 구강암, 식도암, 방광암, 추정암 등의 암성질환의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야. 야. 가라고. 그래도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아, 나 어디서 저런 무게냄이 굴러들어. 비껴 때려? 아. 왜? 타이슨이 가보래? 타이슨도 어쩔 수 없었나 보더라. 막는 데까지 막아봤다는데. 교감이 하도 질환해 되니까. 뭐 아니면 하지 뭐. 고등학교 졸업장 없다고 죽냐? 그래도 인마. 가끔은 학교에 나와서 얼굴이라도 좀 비추고 그래. 그럴 시간 있으면 알바나 더 뛰겠다. 같이 놀았다. 엄마? 마 хорош운 responsible동 acum, 할머니 많이 devts character. 엄마. 전수야, 넌 도저히 우리 힘으로 키울 수 없는 자식이라 아빠, 엄마가 가출한다 학교에서 너 때문에 또 오라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 출근하기도 이제 지쳤다 마와돌, 시다, 날, 누나 네가 마음 고쳐먹고 개과천선 하는 날 다시 돌아오마 그때까지 파이팅이다 참, 당연히 카드는 정지다 10만원이면 큰 돈이다, 아껴 써라 뭐야 야, 이거 완전 말도 안 돼, 무슨 시트콤도 아니고 아, 몰라, 잘 됐지 뭐, 집에서 태클 건 사람도 모르겠다, 나도 야, 이 씨, 골뱅이는 무슨 골뱅이야 야, 저 기석이한테도 오늘 파티한다고 좀 전해줘라 간만에 우리끼리 화끈하게 좀 놀아보자 뭐? 여자? 됐어, 이 새끼야 네가 데리고 올 기집애들 안 봐도 화나다 야, 됐고 오늘은 그냥 우리 세 마리만 보자 알았지? 오케이 뭐야 안내말씀드립니다 저희 홈플러스 고객지원실에서 현재 생명 5, 6개월로 보이는 남자 아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잃어버리신 분은 지금 혹시 고객지원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지 바쁘거든요? 아니, 애엄마는 아저씨들이 찾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애기 엄마가 안 나타나서 경찰에 연락하게 되면 학생이 참고인이 돼줘야지 글쎄요, 전 참고드릴 게 없다니까요 그러면 원학교 몇 학년 몇 반인지 적어놓고 가세요 왜요? 거참 까탈스럽네 절차상 필요해서 그래요 여기 편단어가 있는데요 명성고등학교 3학년 1반 한준수 아기는 아빠가 키워야 할 것 같아서 애 아빠가 고등학생 이런 어린 놈이기에 참 나 이거 싸가지럽지 다 썼어요? 명성고등학교 3학년 1반 한준수 명성고등학교 3학년 1반 한준수 너네 한준수 어, 그럼 형이 우리 아빠 잘됐다 눈, 코, 귀, 입 아주 온몸 구석구석을 그냥 면밀히 빼다 봤네 이건 다 볼 것도 없어 그냥 즉석에서 DNA 검사 그냥 다 끝이야 야, 입 좀 다물어 줄래? 어, 어 아, 아이고야 아, 얜 또 누가 데려온 거야? 아니, 저 그게 아까 마트 앞에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너네 집 간다고 했더니 그냥 사짜만 없지 너 뭐냐? 너한테 약간은 실망했지만 그래도 뭐 하늘이 내게 주신 시련이라면 즐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 그런 말도 있잖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너 지금 돌기 1부 직전이거든? 남 일에 끼어들지 말고 좀 나가줄래? 일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네 생각 자체가 서운하다 그리고 야! 왜 틀리로 틀려고 그래? 애기 놀랬잖아 아우 괜찮아 괜찮아 인제 어떻게 할 거냐? 어쩌긴 뭘 어째 잘 키워야지 아우 몰라 몰라 아우 아이 누가 애호만지 좀 빈틈없이 생각 좀 해보라고 이끄라 안 그래도 지금 생각 중이거든? 와 방 좋네 우람이 잠들었어 야 너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니 짝꿍이잖아 짝꿍 개뿔 아이씨 아이씨 우람이 받은 거 고마워요 알파네 한잔 할래? 아니 술은 백혈구술을 감추시켜 신체 면역반응을 떨어뜨리고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켜 판단력의 처고를 가지고 와 또 또 나가라고 내가 보기에 지금 이 상황에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우람이거든? 새 생명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너가 우람이를 잘 키울지? 우람아빠야 나가 야! 또 나가라고 알았어 우람아빠 뭐? 우람아빠? 내가? 내게 말이 되냐? 응 어머니? 안 도와줄 거면 들어가 고추장스러워 엄마 애 딸린 삶이 어때? 너 아침 드라마 대본도 쓰냐? 어머니! 안 되겠네 네 어서오세요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손님 고객님 들어왔습니다 한준수 한준수 여긴 웬일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아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근데 갑자기 숨질러 혹시 네가 혹시 네가 얘 엄마냐? 뭐? 이런 자식이 있어? 아 아 아 나 이게 뭔 꼴이야 아이 그럼 대체 누구냐고 누구냐 너 아 환장하겠네 진짜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좀 지금 밥 타고 있잖아 아빠 저 지금 쐈어요 쐈다구야 야 너 밥먹기 싫어? 아 왜 밥통을 발로 차 등교 쐈단 말이야 내패도 못 맡아 아우 야 미치겄네 니가 깡패야? 아 깡패냐고 너는 코만 켰니? 아 나 진짜 어디서 이런게 굴러 들어와가지고 내가 알수리라 너 뭐야 너 넌 뭐니? 아빠니? 아우 이 친구야 너 가만있어 가만있어 지렸다구 아우 시끄러 아우 화장실 좀 가자 나 갖고 나가서 올까? 아기가 울면 가장 먼저 살펴야 될게 기저귀야 그 다음에 젖을 먹여야지 그 다음에 젖을 먹여야지 그리고 안아주다가 그 다음엔 내려놓고 배 마사지 시켜주면 되는거고 똑바로 앉혀놓고 등 토닥토닥 두들겨주면 돼 아 참 젖 주기 전에 배고플 때가 안됐다 싶으면 손가락으로 아가입을 콕콕 이렇게 찍어봐봐 입 벌리고 손가락 따라오면 배고픈 거거든 너도 참 걱정되겠다 그래도 니가 니네 아빠보단 낫다 날 보고 웃어줄 줄도 알고 누나 오늘 내 꽃집은 거 비밀 포옹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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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ㅎㅎ 야 그만 좀 울라고 그만! 아휴 진짜 미치겠네 야 그만 좀 오르라고! 나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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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하다, 나형사했라. 뭐야, 시멘트 바닥에 눕히는 거야? 아저씨, 그거 모자 쓴 아저씨요. 일반 쓰레기 배출 이름 화목토예요. 아무 때나 버리면 과태료 물어요. 분리수거 일을 지켜야지. 빨리 다시 주워가세요. 아저씨, 이거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애기예요, 애기. 나는 저기 재활용하려고 잠깐 들... 사람들이 쓸만한 거 이렇게 버리고 그럴까? 이거 가져가려고, 이거. 그지, 쓸만하겠지? 저, 수고하세요. 네. 내가 미친놈이지. 글쎄,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덜컥 낳아가지고, 여린 피덩이 고생만 시키고. 하... 아니... 공동 살 돈이 없어서 애를 낳았다면, 사람들이 그걸 누가 믿어주겠어? 하...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 오늘... 자네를 만나고 나서 마음이 박혀서... 아, 그래도 자넨 젊잖아. 뭘 하든... 이 어린 걸 하나... 간수를 못 하겠어. 포기하면 안 되는 걸세. 포기하면... 아, 안 돼! 어이! 아, 거기! 이리 와요. 아, 이리! 아, 그러니까... 댁은 집이 이 근처란 말이지요. 그럼요. 아니, 제가 댁들처럼 아기를 고아원에 버리러 온 놈으로 보입니까? 네.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버립니까? 그게 부모로서 할 짓이에요? 그나마 늦게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네요. 여기 한 번 들려주세요. 신문요! 에이씨... 먹어! 안 먹어! 아, 먹어봐 좀. 아, 아, 해봐. 안 먹는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모유를 달라고, 모유! 이거 그냥 어제 확 버리고 와버렸어야 되는 건데... 버려라! 니 새끼데! 야, 먹어 빨리! 안 먹어! 안 먹어! 야, 먹지마, 먹지마. 안 좋아. 먹을게! 집어먹! 먹고 싶어! 여보세요? 야, 이씨... 너 왜 핸드폰 꺼놓고 달려! 제가 오늘 학교 못 간다고 말했잖아요. 그걸 말이라고 해? 야, 닥치고! 너 지금 어디야? 여기 지금 경포대인데요. 부산 사는 친구 집에 잠깐 내려왔어요. 헤라이! 경포대다! 이런 멍청한 새끼! 경포대가 강릉에 있지! 부산에 있냐? 너 지금 당장 통화를 가서 학교로 뛰어와! 알았어? 아... 아, 뭐 좋은 지적 감사드리는데... 어쨌든 저 오늘 학교 못 갑니다. 야, 이 새끼야! 너, 나 장난 아니야! 너 오늘 안 오면 너 정말 퇴학이거든! 저기요, 선생님. 저도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너 죽을래! 뒤지게 싫으면 3차 안에 튀어온다! 실시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 아유 씨... 내가 널 데리고 어떻게 학교를 가냐? 으아... 아휴... 아휴... 그 Bubble,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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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d... 아휴... 잠만있어, 금방 갔다올게... 음... 자... 아휴... 잠곱만있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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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글쎄 금방쯤 간다니까요. 사람은 안돼. 죄송합니다. 지랄 났네 지랄. 에이. 네. 선생님 반가워요. 야. 미친다. 야. 정신 나가 새끼야. 애는 그렇다 치고 학교에 왜 데리고 와. 부모님은 뭐 하시고. 부모님이 가출하셔가지고. 뭘 했다고? 지방권 개판이구만. 아유. 여기 봐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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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울겠다. 야. 잠깐. 잠깐. 오. 스멜. 아이. 방구 낀 새끼 누구야. 냄새 무지하게 고집 있네. 쏘리베리 채송. 아하. 저 형 코가 아주. 무책게 민감하네. 뭘 봐. 이씨. 쌌네. 야. 니들 또 안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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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무슨 타가지 마? 애새끼 빨랑 안 치워? 아빠. 아빠 새끼 먹어 애새끼래. 네. 니 똥에선 향수 냄새 나냐? 야! 또 가만 안 둬! 한 번도 안 쓴 적이다. 이거는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른 학생들 물들기 전에 자퇴서 받도록 하죠. 이건 어디까지나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타부타 결론부터 내리는 건 너무 성급하죠. 학생도 엄연한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 놈이 아기 돌보면서 공부하겠다고 학교로 왔는데 우리가 교육자된 입장에서 그래도 보듬어요. 이봐요! 조 선생님! 그 중순한 학생, 그 맨날 사고치는 학생이죠? 학교 학생 때문에 우리 학교 이미지가 얼마나 실크됐는지 아세요? 이대로 주면 학부모들 반발이 불보도 뻔한데 교칙대로 합시다. 네, 교칙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칙엔 그런 거 없어요. 교감 선생님 말씀대로 교칙대로 처리해야죠. 교칙을 보자면 머리 염색 금지, 귀걸이 목걸이 등 악세사리 금지, 반바지 금지. 거봐요! 교칙엔 아기 금지 없어요. 뭐냐노? 무슨 일이야, 신별? 선생님 전화번 내에 사진이 없어서요. 엄마! 엄마! 야! 안 가, 빨리! 빨리 안 가! 빨리! 네! 근데요, 선생님들! 교칙엔 정말 아기 금지 없어요. 진짜예요. 아이! 교, 교, 교칙 좀 봅시다. 저 선생님, 딱 일주일만 시간 더 주세요. 아, 아시잖아요. 지금 태어나면 저희 엄마 죽어요. 딱 일주일만요. 어떻게든 밀린 것까지 다 드릴게요. 아, 사정만이 봐준 거 알잖아, 학생. 아, 나도 이제 방법이 더 이상 없어. 딱 일주일만요, 예? 이번엔 틀림없이 약속 지킬게요. 아, 정말 미치겠네, 이거. 딱 한 번만 봐주세요. 아니, 안 된다도 그러네. 아니, 이번, 이번 한 번만요, 예? 왜? 왜 말 안 했어? 뭐 좋은 일이라고. 한두 번도 아니고. 너도 바쁘잖아. 졸지에 애 아빠 되고, 애 엄마 찾느라 뺑이치고, 부모님은 가출하시고. 나도 콩가루다, 완전 씨. 나도. 뭔데?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나 오토바이나 하나 사줘봐. 내가 갈 테니까, 어머니 잘 모셔라. 가자. 간다. 일단은, 나의 입장은 한 번만. 땜에, 내의 입장은 한 번만 하시면 안 돼요. 이번 약은, 거티보게. 거티보게 연합니다. 내리시고 있는, 보은 쪽입니다. 피스타, 피스타, 거티보게. 빨리 지하철도 하니깐 피곤하네. 아, 정말. 아, 정말. 아니지, 하늘이 주신 기회인데 굳이 저버릴 필요가 없잖아. 안녕, 그래, 그래. 안녕, 그래. 안녕, 그래. 안녕, 그래. 안녕, 그래. 안녕, 그래. 안녕, 그래. 모르겠다. 안녕, 그래. 안녕, 그래. 그래, 그래. 네 말은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꾸벅꾸벅 절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에서 내리세요 하니까 놀라가지고 후다닥 내리는 바람에 얼라를 이자뿌고 내렸다. 아, 네 말이지? 네. 이 CCTV에 찍혀있을끼가 망쟁이자. 아, 네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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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니 지도하려는? 아버지라며! 누가 낳고 싶어 낳았어? 어쩌다 인생에 꼬기 닮으니까 걔 된거지 저기요! 아 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준수야 얼라엄마 에? 그 참 나이도 많으신 분이 곧비리를 얼라 아버지로 만들고 참 아름답다 이런거는 법에 안걸리나? 세상이 어째 이러노? 참 헌진수 저 아저씨 제 가방과 예행어는 어디있나요? 아, 아저씨? 아저씨 나 총각이어요 오히려 그런건 아닌데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휴 누나 분유 말고 뭐유 뭐유 내가 몇번에 얘기하냐? 야 애가 우유를 못먹네 뭐유를 좀 먹여야될거 같은데 야! 아 왜? 아이고 넌 아빠의 기본이 안되있다 지금 먹을게 입으로 들어가냐? 부모란건 말이야 자기 입에 있는것도 자식한테 넣어주는거라는데 아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뭐야 저 저기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근래에 출생신고한 사람 주소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아휴 이놈이 분유를 못먹어요 그 얘를 낳다가 치 애미 아휴 뜯어봤자 아빠 제대로해 제대로 애가 분유를 안먹는데 그거야 그거 뭐야 그렇지 그렇지 이미 또 고급이 간다 간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혼내지는 사람 조금만 더 그렇지 간다 간다 기다려봐요 차려드릴께 물어 목놀아 목놀아 누구세요? 저기 아트 저 똥양지 네? 어우 좋은데 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젖떡량 좀 하러 왔는데. 왜요? 아, 안 먹어, 안 먹어. 나 안 먹어. 나 배불러, 나 배불러. 나 배불러. 나 부주 먹을래, 부주. 나 부주만 먹을 거야. 아, 누구는 정신없이 하루종일 뺑이나 치고, 누구는 그냥 정신없이 먹기만 하고, 많이 드세요. 아, 근데 이게 그렇게 맛있냐? 그럼, 좋았어. 오늘도 열심히 육아에 힘쓰시는 우리 회원님들. 오늘이 벌써 14차 정모네요. 새로 오신 우리 회원님들, 반가, 반가고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모실 강사 선생님은 대한 육아협회 강사이시고. 어,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저, 소개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 저기, 빈자리로 가서 앉으세요. 자, 저기. 야, 너 고거진? 아, 빠르다. 자, 자, 수업 시작할게요. 유아기엔 정해진 시기에 내방접종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réal 간다. 아유, 아빠 아빠, 아, 어쩐 이렇게 자꾸 예뻐? 애가 몇 carrier? 아홉 вход대요? 어린 게 벌써 9년 났대네 어머 아니 언제 다 났대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이구만 안타? 먼저 들어가 나 좀 가볼 데가 있어 기석이냐? 그래 지금 간다 자 먹어 야 술 좀 먹어 그냥 오면은 카트랑 참 새끼야 이것도 참 특이한 새끼야 저것도 아빠 앉아 응 아 양호주 너무 질기다 아 그래? 야 너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애 아빠 이 김구로 아냐 야 이 새끼 이거 특이한 새끼네 야 애를 팔아서 용업을 하네 이거 난 말하고 앉았네 야 이거 두개 열심히 산다 야 너 컨셉 좋아 야 잠깐만 야 이거 너 내게 웬만하면 진짜 왜 나한테 팀 안주는데 오빠 멋있다 야 3만원 가둬 감사합니다 오빠 멋있다 야 열심히 사러 분유카페라 그래 들어가 좋은 시간 되십쇼 오빠 한 잔 더 해 보라 그래 아 아 다 쐈어 오케이 아 한 장씩 한 장씩 가줘 응 저 누렌들 제가 찌라씨 좀 돌리러 와야 되는데 애 좀 잠깐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 참 우리가 무슨 뺑덕어미도 아니고 호출 오면 가야 되니까 빨리 와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요 그만 갔다 올게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좋아 아 좋아 응 형님 제가 격사장 저 5만원 5만원 확인할게요 형님 제가 격사장 야 봐야 봐 기억해 주세요 형님 형님 제가 옥붕기니 형 앉으면 훈련을 좀 주려 형님 세자고 주려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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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1만원 한 번만 4만원 실수 6만원 나 하...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우람아, 아빠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다시 이런데 안 할게, 응? 울지마, 울지마, 또. 뭐, 전교 1등 하는 이런 반장 아들 진짜로 우리 엄마가 학부모 대표를 통태를 하신 거야. 학생은 학생답게, 언제나 1등답게. 그게 우리 집 가훈이거든. 그럼, 준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긴,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흘려놓는 거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 좋은 얘기도 아닌데 그만하자. 나 스터디 모임있다. 야! 왜? 너 가만 안 둬! 그래봤자 너네 엄마한테 이를 거잖아. 아, 참. 별거 틀린다. 야! 그리고 너! 앞으로 네가 전교 1등 하면 내가 성을 간다, 성을. 저런 게 다 있어! 왜 저런 게 다 있어? 남자 새끼가 목소리하고는 재석이래. 공부하는 자세에 무지하게 적극적이다. 엄마! 감정도 무지하게 버라이어티 하네. 우와... 모든 애들한테 중요한 시기라는 거 알지? 다수를 위해서 당분간 정확처분하기로 결정했어. 에휴, 정말. 왜? 확인해야지? 언니! 야, 누구냐? 얼마나 먹었으면 지자식도 몰라봐 이 새끼야 내가 네 애비야, 인마 어? 알려봐 내 이름은 한준수 너는 한우람 너랑 나랑 둘뿐이야, 인마 여기 좀 박혀! 어? 아휴 죄송합니다 아휴 죄송합니다 아 저는 한준수라고 하고요 얘가 한우람입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18살이에요 근데 얘가 제 아들인데 근데요 저는 진짜 잘 모르겠는데요 사람들이 우릴 아무도 안 만겨주네 왜 안 만겨줘 괜찮아요? 너는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나 이제 학생 아니야 아빠야, 아빠 한준수 꼴 하지 말고 열심히들 해, 이 자식들아 응 야, 너 뭐냐? 김별인데요 아니 저런 꼴통 수업 중이야 가서 앉아 수업이 아니라 자습이죠 자습은 집에 가서도 할 수 있잖아요 집에 갈래요 아니면 저 땅에 전학으로 와가지고 가서 당장 앉아 지금 하는 건 자율학습이 아니라 강제학습이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지한 사항으로 하는데요 지금 이러시는 거 교육청에 정식으로 항의하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교육지침 위반 아닌가요? 어? 그리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어과 엘 발음을 좀 구분해주세요 P와 F 발음도 구분이요 조용히 다 해! 다자니 90원짜리 팬티를 입고 100원짜리 칼을 차고 노래를 한다 아아아 다자니 110원짜리 팬티를 입고 120원짜리 칼을 차고 노래를 한다 아아아 다자니 150원짜리 팬티를 입고 140원짜리 칼을 차고 노래를 한다 자네도 들지? 고맙네. 왜? 우리 별이 다시 학교 나갈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잘해줘서 더 고맙고. 잘해주기는요. 맨날 구박만 하는데요. 사람들이 말이야. 자기들과 조금만 달라도 이해를 못하더라고. 이해를. 선생님 질문 있어요. 어 그래 벼라. 무슨 질문? 선생님 전 피타고라서 정리 대수적 해법에 대해 묻고 싶은데요. 제가 조금은 알고는 있어서 책도 찾아보곤 했지만 그걸 증명할 수가 없어서요. x는 m의 조급 마이너스, n의 조급, y는 2m, z는 m의 조급 플러스, n의 조급의 대수적 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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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발렌징문법만 갔다며. 중학생은 아직 몰라도 돼. 알았지?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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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퇴해서 낸 놈이 난데없이 학교를 다시 가겠다는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너... 아니, 자네 때문이더라고. 잘생겼네. 우리 별이 잘 부탁하네. 진짜 잘생겼다. 잘생겼다. 한준수, 힘내. 별이가 있잖아. 난 언제나 니 편이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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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게 가족인데. 준수야. 야, 나 거기 앉아. 나 거기 타. 야, 야. 딸나 봐. 누가 이런 데서 더 뛰어다녀. 걸어다니려지. 야, 야, 야. 조심성이 없어, 조심성이.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 걸어다녀. 엄마. 죄송해요. 아유, 차가, 차가. 아유, 차가, 차가.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이럴 때 애들을 하나도 안 줌, 쭉 데리고 가정교육을 시켜 데리고 다니는 거지. 아유, 차가. 아유, 차가. 뭐요? 가정교육? 애들이 뛰어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무슨 가정교육을 들먹여? 아니, 어디다 대고 반말이에요? 반말 할 말하니까 반말한다, 이년아. 너 몇 살이야? 어? 너, 내 살이야? 어? 몇 살이야? 이리 와, 이리 와. 야, 이리 와. 아주머니, 말로 오세요, 말로 오세요. 아주머니, 말로 오세요.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한회병님. 헐렁이. 필수. 필수. 여보, 우리, 우리 해명대 선배님이셔. 한회병님. 한국건설 대표이사? 야, 멋지십니다. 내가 그럴줄 알았다니까. 옛날부터 추진력 하나 끝내주시더니, 멋지십니다. 저기요. 아까는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살다 보면 속옷에 찌를 수도 있는 거지 뭐. 아무튼 신경쓰지 마세요. 아니, 근데 오늘 별이가 많이 늦네요. 우람이 보러 갔나? 곧 오겠지 뭐. 우람이? 애가 또 있나? 아니요. 아니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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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저기, 저. 고3짜리 제 딸님 짝꿍 놈이 애를 낳는데요. 예, 예, 예.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몰라가지고. 그 부모들이 무슨 사정인지 집에 없고 해서. 제 딸남이가 가끔 가서 봐주고 뭐. 도와주고? 그러나 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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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3이 애를 낳아! 아니, 아무리 세상이 말세라지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 한참 공부해도 모자란 놈이 엄마도 모르는 애를 낳아. 그놈도 그놈이지만 그놈 부모가 더 문제야. 가족 계획이 제로야, 제로. 엄마, 아버지. 아들 또 정학 먹었다. 누굴 때리지도 않았고. 학교에서 담배도 안 폈는데. 나보고 그냥 학교 나오지 말래. 얘 있잖아. 엄마, 아버지, 손자. 얘 때문에 다른 애들한테 방해된다고 학교 나오지 말래요. 인가족으로 어떻게 연락도 한 번 없냐? 아들이 보고 싶지도 아냐? 엄마, 아버지, 손자. 애는 무슨 죄가 있는데.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달해. 보고 싶어. 바꿀 안고 싶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어떻신 시간? 엄마. anyone 그임이 Ta이예지니олжible, 이쁘니까 그저입니다. 엄마. 다들 배울께서 안으니게 숙 중에 prêt에 있는수 Titanovções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초에 이쁘다 Davidedo, 누구니? 네? 아줌마 누구신데요? 너 이 집 살아? 아니요, 그냥 애기 봐주는 건데 애기? 누구 애긴데? 이 집 주인 애기요 뭐? 이런 미친 빌어먹을 영감탱이 아이고, 다 됐다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야, 빨리 나와 간다, 가 알았어, 알았어 빨리 야, 너는 처음 하였다고 학교 안 가도 된다 이거지? 나 시험이란 말이야 알았어, 일로와 아빠한테 와 으쨰 근데 알바는 뭐야? 그건 알 거 없고 시험 잘 봐라 가자 지금 밥이 넘어가냐? 어떤 년이야? 뭔 소리야 지금? 이번엔 또 어떤 년이야?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준수 동생은 안 되냐? 이 미친 양감탱이 자, 자식아 답안제 이름은 써야될 거 아니야? 이름은? 아, 이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뭐 이런 한심한 인생이 다 있냐? 김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 자 암마! 명색이 영어 시험인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정말로 진짤, 진짤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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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이것도 몰라? 슬립, 슬립 아, 진짜... 글쎄, 안 된다니까 예를 들어, 어떻게 일을 해? 점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절대로 방해 안 돼 아, 안 된다니까 아줌마, 진짜 잘할 수 없는데 아이, 애들이고 어떻게 설거지를 한다고 그래? 오빠, 나 올려, 올려, 아, 여기네 애들이고 이 녀석이 아니라니까, 오여파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어디 시키면 주세요 아이, 안 된다니까, 애들이고 무슨 일을 해? 아, 나 글쎄, 안 된다니까 애들이고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아, 저 사장님,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아, 참, 안 된다니까 사장님, 사장님 어서 오세요 저기요, 저 고등학생이고요, 애도 있고요 거추장스러워서 여기서 일 못 하겠죠? 그걸 아는 사람이구라 아저씨, 우유 얼마예요? 500원 초코우유는요? 그거 tão robust 아름다운 길이가 흥근하지 않으나 鬼이 몇 galaxies confirmed 그다음에 아저씨 짜다, 짜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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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인, 여성, 너뿐게 옵자, 날 뿐게 슬라인, 아이씨, 아이씨, ,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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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봐! 야 이 새끼야! 놓고기! 내 치각하고 봐 이 새끼야! 자!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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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이고 씨! 출발 저기 여기 한준수 학생이 있다고 해서요 아기 엄마세요? 네? 아야 알아갔던 얼마나 죽였으면 그냥 젖을 뺄 생각하라고 말이오 나도 아파도 혼났네 그냥 야 엄마래요? 모유를 먹이요 모유를요 아를 생각해서도요 야 환준수 왜 애기 엄마 애기 엄마 아니라고 덕분에 가니까 누가 봐도 딱 애 엄마 마구마 멀기래요 아아아아아아아아 너 이제 아주 막 나가는구나, 어? 실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수? 사정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주인한테 지갑 찾아서 돌려줬으니까 그럼 된 거잖아요. 이 자식이 근데...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어? 한 번 해보자는 거야? 오늘은 들어가세요. 그리고... 죄송해요. 야 한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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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려미한테 이런 걸 보여서 미안해. 아빠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 아저씨, 저 담배 한 번으로만 주세요. 무슨 담배 드릴까? 그냥 분이 한 통 더 가져갈게요. 그 자, 아빠가 맛있게 타줄게. 맛있겠지? 근데 그 애는 누구애냐? 누군 누구야, 당신 애지? 그게 제 애예요, 아빠. 제가 예전에... 제가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걔가 저한테 그냥 줘버리고 가는 바람에... 전 진짜 그냥 딴 데 줘버리려고 그랬는데요. 그게 잘 안돼요. 불쌍하잖아요. 내가 나중에 크면... 아빠 엄마 없이 자랐다고 얼마나 서럽겠어요. 제 딴에는... 진짜 제 딴에는 잘해보려고 그랬는데요. 제 딴에는 잘 키워보려고 그랬는데요. 됐다, 됐어. 이 마음 다 한다. 그동안 고생 많았겠구나. 자, 이제 뚝! 왜 아빠가 제 질 짜면 쓰나? 아버지... 그래, 일단 학교부터 다시 가자. 우라민 당분간 나하고 니에미가 봐줄 테니까 이제 제발 사고 좀 그만 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 그래, 일어나. 한판 헤이지? 네? 엄마는 우리가 여기 있는지 모르신다. 엄마 감기 걸렸어요? 어? 아이 괜찮아. 약 먹으면 낫겠지 뭐. 진짜 괜찮아? 아휴, 괜찮아. 괜찮다니까 너 얼른 학교나 가. 가. 갈게. 어, 가 얼른. 가. 예, 그동안 저희 먼난 가족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했으며? 아니, 학생 신분에 애를 낳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 애를 데리고 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다른 학생들이 물 들어요. 물!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선생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쫓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학교 안에서, 학생을 죽이든 살리든 학교 안에서 해결해야지 학교 밖으로 거리로 내쫓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학생 사정상 애기가 있다고 해서 그래 그걸 통합을 시켜요! 선생님! 아니, 여보세요. 준사부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학생이 애를 낳는 게 용납이 되는 일입니까? 저희는요. 다른 학생들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칙대로 한 겁니다. 교칙! 교감 선생님! 교칙엔 악의 금지 없다니까요. 없다던데요? 교칙에도 없는데, 정학을! 내 이름 앞에 교육청이 고발하던지! 가봐, 이거! 여보세요. 봐! 어떻게 된 거야? 우람이 어디가 아픈데? 그게, 애가 갑자기 막 열이 나고, 아휴. 그래서, 상태는? 검사 중이지. 아직 기다려봐야겠군. 그러게, 왜 감기 걸린 몸으로 애를 봐주다고 그래? 내가 아까 아침에 뭐라고 그랬어? 엄마한테 그거 옳은 거 아니야? 우람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냐고! 이 자식! 엄마한테 뭐 하는 거야? 가자! 죄송해, 아버지. 부모란 게 말이야, 어리든 나이가 많든 다 같은 거다.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 같고,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픈 게 나을 텐데 하고 생각하지.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마라. 네 엄마 항상 웃고 있지만 속은 썩어버린 사람이야. 나나 너나 얼마나 속을 썩이니? 나 같은 넌 만나서 평생 고생만 하고. 라고 하는 거야. 나 너무 절이는 leb 안팎이야. 나 정말 절인이야. 내가 많은ete 대본을 찾아봐야겠다. 그 문화를 봐야겠군. 엄마가 많이 없어서 뭐엔 그러지 말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준수가 폐렴을 앓고 있다 저 조그만 게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엄마의 가슴은 정말로 찢어진다 언제쯤 완쾌가 될지 선생님 말씀으로는 오늘이 고비라는데 무사히 위기를 넘겼으면 좋겠다 하느님 제발 우리 준수에게 힘을 주세요 제발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빠, 나 많이 아파. 나 폐렴이래. 미안해, 엄마. 밥 먹었어? 왜 청승이야? 좋아. 야, 힘들어서 좀 참아라, 인마. 인생 말린 나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냐. 미안해. 뭐? 미안해, 혼자서 키울 수가 없어서 미국에서 잠시 들어왔어. 나 다시 떠나. 아기 잘 부탁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 개새끼야! 일어나! 네가 사람이면, 네가 내 승급이야! 그러면 안 돼, 이 새끼야! 말해. 말해봐, 이 새끼야! 미안하다. 내가 죽일 놈이야. 미친 새끼, 그게 이제야 살 소리야? 나도. 나도 새끼야. 너처럼 있는 집에 태어나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어, 알어? 근데 그게 안 돼. 그 엿 같은 가난이 뭔지! 나 친구고 우정이고, 내 새끼까지 다 버렸어, 됐어! 나. 헛소리 집어치우고, 무람이 잘 키워라. 친구로서 하는 마지막 부탁이다. 덕분 새끼야. 혼자 있는 20목마다. 왔니? 갈. 어디가. 빨리 가자고요. 내 친구분 찾았대요. 뭐? 구독! 자, 신문이 형! 응? 세인이요 아, 간다 걸어봐, 간다 디디야, 일어났니? 응 아, 진짜 하... 데려오겠습니다 준수야, 밥 안 먹고 가? 준수야! 괜찮아요 아이고, 어린 게 그래도 아빠라고 할 만큼 했는데 에이, 누가 아니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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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떻게 성적에 빈틈이 없냐 아주 짜임새 있어 수석이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이득왕을 처음 봤다 진짜 대단하다 진짜 우람이 퇴원했대 우람이 퇴원했대 한 번 보러 안 갈래? 우람이가 너 많이 보고 싶은가 봐 자꾸 찡얼거리네 지 아빠 찾았는데 뭘 자꾸 찡얼거려 비겁해 너 뭐? 지금 누구보다 우람이를 보고 싶어하고 우람이도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라는 거 알잖아 근데 너 알긴 뭘 알아? 나? 내가 우람이를 보고 싶어한다고? 내가 누구 때문에 그 고생을 했는데 뭐가 보고 싶어? 뭐가 보고 싶어? 그러니깐 그게 저기 우람이 말이야 그니까 우람이가 어 저기 닥쳐라 좀 어? 야 안주소 니 새끼 아노라 내일 외국으로 희망감된다 알아? 알아? 음 음 음 임 음 음 내 생각엔 네가 준수한테 우라밀 버린 것보다 입양이 더 나쁜 것 같다 힘들겠지만 잘 생각해봐 우라마 가서 잘 살아야 돼 알았지? 거기 가서 오빠랑 할머니 다 있고 잘 살아야 돼 근데 엄마나 나 그냥 옆에서라도 우리 우라를 잘하는 거 바라보고 싶었어 무슨 애라면 잘 키워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나 공항이야 우라미 지금 보내면 언제 볼지 모르는데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아? 후회할 일 만들지 말자 투병 생활 끝난 지 며칠 됐다고 또 입양이야 인생 정말 빡빡하다 아 아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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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 애 딸린 사위 안 만들어서. 무슨 소리야? 나 너한테 줄 거 있는데. 뭔데? 뭐야 아빠? 이거 저 당한 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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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미안해. 아기는 오빠가 키워야 할 것 같아요. 아기 이름은 한준수예요. 영숙이가. 사랑이 이렇게 내게로 오네요. 내가 그녀에게 다가가네요. 사랑은 몰랐어도 내가 그녀를 위해 살아갈게요.